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단임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사역을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힘을 얻고 혼당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고 또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이런 활기찬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 현장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기 때문에 매주일 새고지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언제나 여러분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위해서 브리스 아굴라가 목을 내놨다 바울이 매력이 있어서 바울이 너무 말을 잘해서 바울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은혜를 받은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 브리스 아굴라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서시기 때문에 목을 그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운계도 아니고 정은주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을 지도하는 교장도 아니라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시험 들었다 낙심했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나 변해요 사람은 실망식입니다 언제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남편 바라보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그랬는데 안 그럴 줄 몰랐는데 자꾸 실망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부다운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설교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강의 하나만 제대로 여러분이 소화만 시켜도 적용되고 믿어지기만 해도 여러분 삶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그냥 윤택한 그냥 누가 봐도 살아있는 생기가 있는 그러한 뭔가 기대가 되어지고 뭔가 재창조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을 딱 볼 때 지루하고 답답하고 말이에요 도대체 눈동자의 생기도 없고 말의 힘도 없고 그러면 누가 영향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만 잘 들어도 여러분이요 진짜 행복자가 돼요 우리 서로 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목사의 동력자입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70인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 행진 목사님이 엄청 기압을 줬는지 많이 왔네 평소 때보다 많이 왔지 잘하는 거요 밤만 왔다 내놨는데 박살나는 거죠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을 채우라 저는 아주 안 좋은 성격이 있는데 예배를 개척할 때부터 그래요 교회가 자리가 빌면 기분이 나빠 설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척할 때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개척할 때부터 설교하는데 왜 사람이 없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 보시고 1년에 다 채워버렸어요 1년 만에 200명 넘었다니까 그걸 정표동호사님 1주년 기념 때 부흥회를 왔어요 정표동호사님의 선생이니까 목사님 부흥회해 주십시오 부흥회 왔는데 또 보더니 나도 수용로 교회 개척해서 1년 만에 200명 안 됐는데 어떻게 정모사님은 1년 만에 200명이 옵니까 내가 보고 물어보더라고 그 정도로 부흥이 됐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이지만 다락방 안 했다 그럼 내가 볼 때 한 2, 3만 명이 됐고요 다락방 때문에 이단 소리 듣고 제가 모으는 데는 막 사람 모으는 데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 40명 청년대로 1,081명까지 부흥식 했다니까요 그것도 1년 만에 끝내버렸어요 고등부 제일 어렵잖아요 교육기관 중에 대학 가야 되니까 1년 만에 150명을 950명 만들 때 1년 만에 1년 이상 한 게 없어요 저는 1년을 끝내버려요 왜? 올인해버리니까 저 성격이 지루한 걸 싫어하거든요 반복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끝장을 봐봐요 끝장을 그것도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2학년 때란 말이에요 주중에 신학교 있지 주말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토일로 끝내버려 토일로 이게 말이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역이요 이게 굉장히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십 년 목회해도요 교회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영적 싸움인 줄 몰라 영적 싸움은요 이게 마귀가 알고 성령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귀신이 귀신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을 제가 많이 쫓아내봤기 때문에 귀신 체질하라 한 마리 나가고 두 마리 나가고 시험하나 다 나간 줄 알아요 아니야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속인단 말이에요 속이니까 그거 다 속아버려요 다 치유된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본 적 있나 사람과 맨날 싸웠지 영적 싸움을 싸워본 적 있어요 귀신 쫓아내본 적 있냐고요 귀신과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곽수의 목사람도 그거 말했어요 귀신도 못 자세히는 게 무슨 목사하냐 이랬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영적 싸움도 싸우지 못하는 게 무슨 목사하냐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현장에 전부 귀신 진흙탕이래요 그렇죠 우울증에 걸려있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불면증에 걸려있고 고망증에 걸려있고 이게 도대체 치유가 안되고 온갖 질병 다 가지고 그게 현장이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무슨 말로 위로하고 치유할 거냐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그 귀신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하고 싸워야 되거든 그럼 영적 무장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영적 무장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해요 그걸 가지고 무장을 해 나가면 피튀기를 싸우는 현장에서 사람과는 싸운 적이 없어요 내 말씀 드리잖아요 격특이 오다니에요 격특이면 사람이 어릴 때 중학 때부터 태권도로 막 그냥 조인트가 그냥 노상 까여가지고 막 그냥 이 피가 들쩍 흐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사람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사람 싸우면 그 사람 죽어요 나는 급소를 다 알기 때문에 한 방 딱 때리면 그냥 팍 주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다 보이는데 사람이 오고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전부 급소가 있고 피가 도는데 잘못 건드리면 죽는다니까 우리 청년 하나가 이것들이 밤에 술 처먹고 때리다가 하나 죽였잖아요 그냥 이야기하다가 툭 때리다가 탁 죽어버렸다고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쫄짱부 쫌생이들이 사람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삐치고 시험들고 낚시받고 이런 가지 대인은 그렇게 하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거 다 뛰어넘어 오늘 메시지만 잘 들으면 끝 무슨 한 시간 강의 들어옵니까 이 바쁜 시간에 다 내려놓고 저기 왔는데 예배가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답 찾고 아직도 못 찾는 거 찾기 위해서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거 치유받기 위해서 아직도 안 되는 거 대기하기 위해서 아멘 안 되고 있으면 된 척 하고 안 나오면 나온 척 하고 모르면서 안 한 척 그렇게 살면 본인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런 사람 특징이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정인은 본계에 있어야 정인이 되거든 전도자가 정인인데 무슨 전도자를 어떻게 전도자고 나 왜 정거가 없냐 나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재미도 없고 나 왜 힘이 없고 저 집 사니면 저 권 사니면 맨날 신난다고 간증하는데 나는 뭐냐 한마디입니다 치유 못 받아서 그래요 메시지 설교가 뭐예요 특강이 왜 합니까 치유하려고 치유 우리 목사람들 사회감점 여름 치유하려고 하는데 가볍게 들으니까 진행한 말로 들으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썸타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썸타 뭐냐면 나 요즘 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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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먼저 내게 말해 내가 내게 말해 나는 남자답게 원해 그래 사랑한다 말해 밀당밀당 하지마 하지마 아직 아리까리해 사랑하기에 아직 아리까리해 사랑하기에 이게 썸타인데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아직 애매해 너와 나 사이 아리까리해 너와 나 사이 아리까리 아리까리 계속 나와요 아리까리해 너와 나 사이 왜 이 썸타가 나옵니까 영적으로요 아리까리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예수가 그래서 맞냐 뭐 뭐든지 해결자 하는데 맞냐 아리까리해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사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리까리해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요 결단 미지근한 성격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서질 않습니다 미지근한 성격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약적 도전 도전 도전하라 도전 저는 도전 정신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자세로 삽니다 도전 보통 우리 나이 되면 포기합니다 뭐 다 막 그냥 거의 다 그냥 그래 삽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새로운 걸 자꾸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도전 도전합니다 이 육체를 처감해서 막 그냥 힘든 것만 좋아 힘든 것 힘 안 든 건 안 좋아해요 힘들어야 돼요 힘들어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음식도요 저는 좀 그래요 이빨도 안 좋으면서도 막 씹혀야 돼요 씹하면 갈비에서도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심줄 붙어있는 거 그런 거 보통 이렇게 고기를 먹고 나면 고기 먹고 나면 갈비 그거는 칼로 직원이 찢어가지고 잘라주잖아요 아무도 안 먹어요 내만 먹어요 칵칵 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두부입니다 두부 몸에 좋은 건데 이 뭐 씹히는 맛이 전혀 콱콱 씹히는 맛이 없으면 저는 안 먹습니다 안 좋아합니다 할 수 없이 두부가 몸에 좋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약 먹듯이 몇 숟가락 먹지만은 맛을 못 느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저는 강하고 맵고 짜고 막 여러분 그 몸에 안 좋다네 뭘 했어요 나는 내가 체질이 그래 체질이 저는 맵고 짠 게 몸에 좋아 몸에 좋은 거예요 남들은 안 좋아도 우리 집사람은 맹물같이 못해 맹물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질은 같아요 그 알아야 돼요 기질은 같습니다 왜 O형들의 O형 스타들이 대부분 다 다 엘질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동심이 세고 피를 보면 대강 알아요 대강 집사람 내보고 맨날 피 이야기하지 말았는데 대강 알아요 그러니까 O형하고 누가 제일 잘 만나 A형하고 잘 맞대 A형은 참아요 O형 공격하면 그냥 있어요 D의 이야기예요 그걸 잘 맞아 우리 형제 모세 A형 잘 맞아 같이 O형이면 부딪힙니다 우리 비서 곰목사관 O형인데 저거 내는데 한 번씩 터질 때 많아요 성격 자체가 그런 기질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17절 새로운 피조물 이 말을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피조물 내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완전히 마귀 새끼 마귀 문화 속에 살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 이 말은요 늘 듣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제 창조란 말이에요 새로운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잘못된 창조가 그리스도로 새로운 창조 내가 잘못 태어났지만 내가 태어날 때는 가난하고 그야말로 불교 집안이고 그야말로 행편없는 머리에다가 행편없는 외모에다가 태어났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아무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열등없이 비교없이 그 옛날 사단주니 찌꺼기야 그거 그거 다 버려야 돼 그거 예수님 믿음이 그거 계속 가지고 있다 사단에 속은 거지 변화됐는데도 몰라 나는 인물이 못났어 나는 나는 외모가 자신이 없어 그거 다 여러분이 담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아무리 못생겨도 그렇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내가 했잖아요 옛날에 주일학교 부산에 부장할 때 부정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들 여름 수양회 교사 수련회 하는데 앞에 나가서 찬양님들을 하악 하는데 그 당시에 곰보가 많았어요 지금 여러분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요 우리 때는요 곰보가 많았어요 곰보 얼굴에 곰보 팍팍 얽어가지고 얽어도 보통 얽은 게 아니라 팍팍 얽었어요 내가 몰랐어요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천사같이 하는지 저 뒤에 앉았다가 부장들 앞에 앉을 수 있어요 부장 앞에 앉아서 딱 보니까 팍 얽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빡빡 얽은 얼굴 가지고 저렇게 천사같이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때 소창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 그때 충격받았어요 나는 나는 저렇게 얽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이 없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았거든요 왜 자신이 없을까 저 자매는 저렴 상태에서도 온 부산 전역에 온 교사들 앞에 사유롭게 찬양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이야 보험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그때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게 새로운 피씨물이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답을 찾아야 돼요 정 그렇게 자꾸 불편하면요 노효진 피부과 가서 자르고 붙이고 이러면 돼요 우리 목사들 많이 했어요 땡기는 목사도 양쪽 다 500만원 주고 땡긴 목사도 있고 이거 코시온 목사도 있고 이거는 기본이고 내가 누구랑 말하면 곤란하니까 말 안 해요 안 되면 그렇게 싸게 해준다니까 우리 교회 가면 50% 싸게 해줘 자꾸 내려온 걸 우리 유목사도 올렸잖아요 올리면 얼마나 멋있어 늘 퉁퉁 부어 가있다 올려보니 청년 같잖아요 거침없어요 거침없어요 사세요 뭐가 겁나고 뭐가 무슬고 뭐가 두려워 우리 70인 지역을 살리는 70인 제자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사역 현장인데 모유 사역자 조정 집중훈련을 계속 우리 대구장님들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잖아요 70인 제자의 큰 특징이 뭐냐 70지역에 영향을 입히는 거죠 그 지역에 내가 가는 곳마다 영향을 입혀줘 영향을 입혀야 돼요 영향 흔적을 남겨 그것이 여러분이 70인 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개인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개인 여러분 개인 개인이 재창조의 응답받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살리는 선택 과 집중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나나 나를 살려내야 돼요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자 오늘 사도연경 16장 15절 자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루디아가 나오지 루디아 여러분 많이 들은 이름 루디아 루디아가 나오는데 루디아의 선택과 집중이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울이 루디아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여자 집이 어디에 갑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바울 팀을 바울 그 팀을 강권하여 그랬습니다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강요한 거예요 강요 우리 집에 좀 들어오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권하여 자기 집에 좀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루디아가 이 어떤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한 마디 말하면 날 좀 살려주세요 내게 좀 답을 주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걸 좀 정확하게 좀 시간 좀 많이 투자해서 나 좀 팀사역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지금 날 살려달라는 말이죠 좀 복음을 실제적으로 좀 세밀하게 좀 더 가르쳐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소장 여러분 사회역자들이요 우리 목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회역자 조장도 해야 될 것이 뭐냐 내부터 살아야 돼요 지금 루디아가 그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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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무슨 다음에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를 이렇게 타면요 내가 어제 아래로도 마산 하집회 갔다가 비행기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면 이륙하기 올라가 이륙하기 전에 꼭 방송이 나옵니다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상상황이 생기면 위에서 산소통이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아이를 동반한 분께서는 꼭 먼저 자신이 먼저 산소통을 차고 그 다음 아이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아이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쓰라는 얘기에요 먼저 본인이 먼저 쓰고 아이에게 세워주라 영적으로요 영적으로요 내가 살아야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내가 먼저 응답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드려야 됩니다 나는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사역자 아닙니까 내가 목사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내게 증거를 먼저 주십시오 그래야 증인되고 나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2, 3, 7, 5천 종족 지금 우리 단합방 운동하는데 이 영원교회를 하나님이 모델 교회로 단합방 하면 된다는 교회로 모델로 쓰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헌당해 주시고 2, 3, 7, 5천 종족 지금 내가 볼 때 우리 교단에 아무리 지금 단합방 많이 하고 있어도 실제로 시스템 조직이 되어져서 교회 숫자라 교회 시스템이나 된 교회가 지금 영원교회밖에 없지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서십시오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단과 강단과 원냈습니다 강단과 하나에 대해야 돼요 강단 우리 목사님들이 늘 설교 직전에 강단을 언급하잖아요 강단과 원내서 한다고 안 되면요 그거 아니에요 빌리포 1장 3절로 5절 여기 보면 빌리포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감사 고백이 나옵니다 빌리포 교회 이 빌리포 지휘 가서 빌리포 교회를 씌우잖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뻄으로 항상 강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루디아를 루디아를 플랫폼으로 빌리포 교회를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지요 이것이 여러분이 사역자 조장의 모습 우리 사역자들 조장 어떻게 하나님의 이혼을 주시냐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재창조 재창조 이거를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나를 보좌화 핵심이 뭐냐 강단은약을 잡아야 돼요 강단은약 393 뭡니까 이걸 계속 프린터가 다 여러분에게 카드로 다 나눠줬지요 이게 말이지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 리듬이 되죠 리듬 영적으로 쫙 이것이 여러분 393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영적 리듬이 딱 돼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형상 그랬죠 1장 27절은 하나님의 형상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나의 형상으로 이 정도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믿어지면요 힘이 확 새 힘을 하나님 주신다 여러분은 한시에 쓰임받은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우리 교구장님들 우리 교육자들 여러분 사회적 조장들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한국에 대표하는 교회들하고 한번 붙어봅시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 사회적 조장들 다 나와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 유명하잖아요 그거 다 나와 영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말씀 같이 한번 붙어보자 여러분 게임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지 저 게임이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 뻥이에요 뻥 한국교회 전시세계교회가 무장이 안 되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사회적 조장이다 그러면 예원교회 사회적 조장이다 완전히 말씀 무장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런 말은 다른 데서는 서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이건 내 영혼 속에 2장 철제라고 해서 뭐라고 하세요 2장 철제에 생기 생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봤는데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명을 집어넣었다 이게 뭐예요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이게 뭐 불신자들로 게임이 되겠어요 종교인들로 게임이 안 되죠 전혀 안 되죠 상세기 2장 17절 에덴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이 에덴에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내 마음에 딱 내게 임해야 돼요 나 더 달랄 게 없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따윈씨 좋은 환경 속에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3장에 그렇지만 12편 보세요 엘리리라바 사박단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자 마지막 하신 말 거기 나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이 거기 나올 정도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윗이 뭘 바꿨냐 제 창조를 바꾼 겁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에덴의 축복이라는 말은 이 말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되었을 때 이것도 부족하고 지고도 부족하고 남편 괴롭히고 막 그냥 날 부정적인 말하고 이거 완전히 마귀신부를 말하는 전혀 구원 못 받은 사람 모습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응답받을 필요도 없고 필요 응답받을 수도 없고 응답받은 것도 없고 전부 응답 못 받으니까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 날 난 비난하는 말 그런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사단이 잡힌 사람 이렇게 되면 또 말씀드립니다 나를 살립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살아나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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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의 3장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 여자들은요 우리 여성 동포 여러분들은 상처가 많아 상처가 상처가 참 민감하죠 상처는요 상처 1차 상처가 있고 2차 상처가 있어요 1차 상처는 남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1차 상처는 남인에게 막 말해요 시어머니가 나를 막 괴롭혀 상처지요 남편이 나를 막 힘들게 상처지요 상처 2차 상처가 뭐냐 내가 나에게 만드는 상처입니다 꼭 심는 겁니다 계속 심는 겁니다 시어머니 두고 봐라 시어머니 시어머니 남편 그냥 막 내게 상처 준 사람 두고 봐라 계속 꼭 심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해서요 이걸 계속 뭐라고 해요 이거 재생산 하다 보면 이거 진짜 보통 문제 아닙니다 대체 없습니다 몸이 안 좋다 용서하세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보다 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은혜 받으면 그것도 다 치유돼야 돼요 난 너무 몸이 약해서 나는 그게 뭐냐 내면에 2차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내가 만들어낸 상처가 많다고 그러니까 참 여자들은 참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지난주도 13주 그러다 젊을 때 낸 때 막 한 거 기억나 뭔 기억나 목사는 시중 감사해야지 그걸 꼽 씹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아 여자들은 꼽 씹구나 2차 상처를 다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내가 잘해 주는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상처 이거 이거를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치유돼야 됩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 받는 상처 준 성도도 어떤 누구든 상관없이 아임 먹게 욕해야 돼야 돼요 권리스도가 뭐든 얘기할 줄 안 돼요 내면에 그런 암덩어리 하나 가지고 계시면 무슨 신앙이 자라겠어요 암덩어리 가지고 계시면 미움이 콱 분노가 콱 차가지고 콱 원안을 품고 있는데 무슨 건강하겠냐고요 엔돌피는요 기분 좋고 신날 때 나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그러니까 건강하죠 운동도요 건강해야 운동해요 몸 약하면 운동도 못해요 전동운동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전동운동에 참여하지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떻게 전동운동 하겠어요 피곤하고 힘들고 억지로 한번 갔다가 다시는 안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나를 보좌화해야 돼요 보좌화 그러니까 좀 교만할 정도로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형성으로 회복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감히 나에게 누가 이런 말 저런 말 다 빌어 다 소금한데 전부 속이는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나를 보좌화했으면요 영적 DNA 영적 DNA를 여러분이요 이제는 바꿔야 돼요 치고 가야 돼요 영적 DNA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빠져나가 빠져나와야 돼요 어디에 장세기 3장 6장 11장 다 아시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정심 물정심 전부 상처 주는 거거든요 고집 피우다가 내 정심을 때깔지에다가 그냥 내 유익을 놀다가 다 빠지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 이거잖아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 여기에 다 그렇게 빠져 있어요 여기에 이 마귀 이 마귀 마귀의 절대 유혹입니다 이게 이 세 가지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사역도 하지 마라 직분도 받지 마라 그렇게 말을 드렸잖아요 주는 거리소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거리시도 모든 문제일자 아멘 이거 안 되는 사람은요 답 안 났기 때문에 뭐 사역하면 안 돼요 왜 상처받아요 사람 모임에는 다 문제 있으니까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요 오 이게 뭐냐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 사모직으로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우리의 성령 죽마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뭐 식사한다고 시간 빨리 끝내라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완전히 마음 놓고 못하네 500명이 식사를 3교대로 먹어야 된다는데 현장 재창조를 체험합니다 새로운 개인적인 재창조의 응답을 받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 재창조의 체험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70인 재작운동 70인 재작운동입니다 70인 재작운동 현장 현장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현실 사실 진실 이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을 구름 잡듯이 보지 말고 영적 사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보는 눈 이거 있어야 돼요 현장 딱 보고 하나는 계획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나오지요 베드로가 현장가가 뭘 봤습니까 안전병의 피로를 정확히 보는 영적 눈이 있었어요 뭐 사람들 다 가죠 바리새인들 사도교인들 뭐 다 보는데 베드로가 본 건 다르죠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돈이 왜 베드로가 가서 어른인데 돈이 없겠어요 동전 던질 정도 돈이 없겠냐 내게 은강은 없다 너에게 필요한 거 내준다 이게 뭐요 영적 눈이죠 하나님께 본 겁니다 영적 눈 그러니까 크리스도를 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 몰려오죠 남자만 5천명 사도행전 4장 4절에 남자만 5천명이 이거 보고 이 현장 보고 몰려왔다 전도운동의 키가 뭐요 재창조 이게 안집에 일어났다 이게 바로 재창조죠 재창조 그래서 재창조의 포인트 보는 눈입니다 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치유받고 하실 일이 크구나 가문 보고마이 이 사람 꼭 쓰임 받겠구나 이 보는 눈 누가 보고면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누가 보고면 10장 1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 제자 파송을 합니다 파송 70인 제자로 70명을 실제로 파송을 하죠 파송을 하는데 17절에 보면 17절에 현장에 나갔다 오면서 이 70인 제자들이 하는 고백이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신들이 내가 우리가 가서 귀신들이 우리가 복음을 찾을 때 떠납니다 귀신이 쫓겨난 걸 처음 한 거예요 놀래요 저도 처음에 귀신 쫓겨낼 때 내가 놀랐으니까요 귀신이 나가는 거 보고 내가 놀랐다니까 이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와 복음을 말했더니 귀신이 나가구나 이때 20절입니다 20절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입니다 뭐라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축사해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생명 살리는 것으로 기뻐해라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죽게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귀신 쫓아내는 죽은 자 사랑보다 더 큰 기적이다 생명 살리는 그래서 영접운동이 중요합니다 생명 집어넣는 거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조장 사역자들이요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반응을 평가하지 말고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생명 살리는 복음이에요 다른 데하고 다르죠 다른 데하고 차원이 다르죠 생명 살리는 복음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을 내가 전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무 반응이 없다고 힘 빠지지 말고 응답 시스템 구축입니다 응답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전도 캠프를 통해서 다섯 가지 다락방 기초가 다락방 팁사역 미션엄 전문계 지교회 다섯 기초 그런데 이 다섯 기초가 다거든요 사실은 이 다섯 기초가 여러분 되어야 돼요 이 다섯 기초 다섯 기초가 내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게 활성화 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영적 성부를 여기 그려야 돼요 나를요 재창조한다 이것도요 다섯 가지 기초 다섯 가지 기초를 제대로 깔기 위해서 훈련의 본질적 이유입니다 나를 내가 살아나야 다섯 가지 기초가 깔려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 분명한 확진 이 복음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2,500군데 말씀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4,000 말씀운동이 2만 현장 정도 지하거든 1,500개가 아직 모자래요 그래서 지금 1,500군데 더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이 언약적으로 우리 행진 모사님 정신을 한판 불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운동을 일으키는데 정확하게 코로나 때문에 80% 85% 매주 기록해서 올려요 올리면 보고서를 내보면 지금 현재로 85% 정도 현재로 지금 여러분 2,500개 현장에서 지금 그렇게 85% 일어나고 있어요 85% 82% 83% 매주 바뀌는데 여러분 현장에 이 다락방 이 다락방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보급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현장을 뛰시기 바랍니다 성교 성교 디자인 237 국내 현장입니다 국내 이 다락방을요 다락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내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바로 다민족이죠 다민족 이방인의 뜰 그랬는데 이방인의 뜰이 다민족 다민족 국내 현장이죠 랩런트 운동을 일으키는 237 서밋 그런 운동이죠 이 운동을 말하는데 해외 현장 237 나라 5천 종족 보고마 교회의 237 237 이 로드맵 잘 따라오면 돼요 지금 제가 개척할 때 교회를 살 때 이전할 때 건축위원장 했던 고 전창 장노님이 문자가 왔어요 어제 말라위에서 문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 30대 부부예요 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서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보낸 편지예요 편지를 내는 데 그대로 보냈는데 읽어보니까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해외 입양을 허가받았대 양가 부모를 통해서 다 허가받아서 말라위에 거기에 있는 랩런트를 하나 입양해서 양육해서 다시 재파송하는 그런 기도재물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길게 왔는데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고 장노님이 답을 보냈어요 답 보낸 것을 보냈는데 보니까 아이가 지금 어릴 때 가면 문화도 충격과 언화도 충격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때 조정해라 데려가서 대학 졸업시키고 재파송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답이에요 나는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면서 야 우리 교회 이 젊은 30대 이 부부가 아이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성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흑인 아이를 그것도 가난한 흑인 아이를 입양을 해서 자기 자식을 삼고 언제든지 지금도 좋고 커도 좋고 아무 상관없대요 데려와서 그리고 양육해서 그 나라로 파송하는 이런 성교 마인드를 가 있는 걸 보고 내가 충격받았어요 사실 이야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 성교에 대한 이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실까 두 부부가 마국에서 쌀국수를 해요 많은 분 알 거예요 그런 분인데 내가 말을 잃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이야 정말 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성교에 대한 2, 3, 7에 대한 마인드를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구나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우리 고장님이 그랬습니다 고장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심은 오직 성교 관심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교로 시작된 교회니까 장로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장로님 말씀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와서 대학을 공부해서 제가 파송하는 것이 그것이 좀 더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소통을 했는데 우리가 2, 3, 7 날 오천족 이 로드맵을 교회가 지금 정해놓고 잘 해놓은 걸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2, 3, 7 장로를 시어오는데 이번에 구미안두교회에서 우리 교회 방문을 했어요 장로님들이 한 20명인가 왔는데 20명을 보낸다고 내가 통보를 받았는데 구미안두교회도 한 교회가 한 천백백 명이 되거든요 다락방교회 큰 교회입니다 지금 한 15,000평 땅 사가 지금 크게 교회를 구미해서 짓는다고 낸 데 내가 임직시대 갈 때 보여주던데 큰 교회인데 장로가 왔는데 장로는 남자는 둘이 밖에 오고 다 여자야 그래서 이게 내가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좀 많은데 여자들을 장로들로 좀 숫자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내가 김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여자가 다 한대요 여자들이 그냥 장로가 아니고 다 70인이래요 교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다 여자들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겁니다 남자들은 아무래도 말표현이 좀 아무래도 여자들 못 따라가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보니까 장로들이 다 왔는데 여자들 여자들 다 다 70인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 3, 7 장로 세운다니 구경만 하지 말고 주여 나도 장로되게 야주옵사사 남족하든지 말든지 뭐 나도 2, 3, 7 5천종족 세계보험에 쓰임받게 야주옵사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들어있습니다 시간 없다 하니까 결론 난 원래 한 시간 반 해야 시원하게 아는데 결론 지금 11시 11분 11시 20분까지 그랬나 시가 보건면서 한다네요 지금 미국에 엉망장자 사업가가 있어요 클레멘트 스톤이라고 이 사람이 미국이 미국이 50대 부자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무일푼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절대 성공 시스템을 가져주세요 절대 성공 시스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PMA 이게 무슨 말이냐 파지티브 멘탈 아티튜브라고 하는 일당 100 일당 100 일당 100 한 사람이 100명 감당할 수 있어요 거대한 보험 제국을 만들었어요 클레멘트 성공학의 핵심이 뭐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 자세를 가지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 자세를 가지라 셀즈의 성공 여부는 고객 기분이나 주의 상황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팔 수 있다는 셀즈맨의 긍정적 정신 자세 셀즈맨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저도 해봤어요 책장사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했다고 쉽지 않아요 책 파는 거 이 사람이 실제는 한 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역 피해의식입니다 역 피해의식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피해의식에 젖어버리면 인생은 최악의 빨리 된다 피해의식 그러니까 역 피해의식이 뭐냐 어떤 일이 생겨도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어떤 말을 들어도 내게 큰 유익이 될 거야 어떤 사건이 문제가 터져도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불평은 마우고 포기하지 않고 이것이 도리어 내게 좋은 이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도 말하면 로마스 8장 28절입니다 합력에 선을 이룰 것이다 생각을 뒤집어라 어떻게 뒤집느냐 더 재미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야 이 어려움이 생겼으니 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뭐 뭐든지 흥미롭지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흥미롭지요 역발상으로 생각해요 역발상 그러니까 역피의식 역피의식 7대 여정 중에서 10가지 비밀 중에 역발상이 나오잖아요 이 역발상입니다 역피의식 역발상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반대편 이걸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너에게 있는데 하나님 언제나 보세요 언제나 행통하게 일곱명 섰습니까 저를 그래 섰습니까 유목사님 섰습니까 유목사님 말 못합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부모가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죠 어머니가 조그만합니다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조은택이 말에 의하면 얼마나 작았냐 몸이 젊은데 어머니 나도 남편 돌아가시니까 청소를 하는데 부득하게 청소하는데 조은택이 볼 때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이 연약해 조그만 빗자리에 두고 청소한다 얼마나 어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죠 너무 모자원에 들어갔으니까 고아원이잖아요 그게 거기서 살았으니까 그 모자원의 원장 딸이 누구냐 어린이 하는 게 있죠 왜 그분이에요 어린 애들 여름 성의학교 그러니까 그 모자원 원장이었다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 말도 못해요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간정당하면 기절하고 자빠진다고 환경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이게 제 창조입니다 이게 이게 승리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누구를 보느냐 믿냐 안 믿냐 너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이 차이에요 이 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플하게 말씀 가지고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가 걸지도 대신에 완전 복음 뭐 더 이상 없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적용하고 삶 속에 절대 진리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사회 현장에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에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 믿는 예수 좀 멋있게 재밌게 믿으세요 영화를 한 편으로 봐도 기분 좋은데 밥을 한 끼 먹어도 기분 좋은데 교회나 예배하는데 얼마나 흥분되고 막 그냥 말로 막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아멘 이런 마인드가 없이는 종교생활이죠 그러니까 한번데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치유 가능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어쩌란 말이에요 나는 나이 사십에 신앙한 사람이요 상상도 안 한 사람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그러니까 팔백명 우리 총신대학원 생중에서 요거 온부사 동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느끼셨는데 제일 척복하신대요 중심을 보면 중심을 늦었다 빨랐다가 나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뭘 봤냐 팔십의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아멘 다른 사람 많은데 과연 합해가 부르냐 젊은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마음인데 뭐 그러니까 누굴 보냐 믿음보다 믿음 준비된 자 준비된 자 그래서 저는 뭐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에게나 우리 사회 역사 우리 조장들이 더 바랄 게 없고 바라기 원할 게 제발 늘 역박사는 걸 생각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계신다 그 뒤를 봐야 돼요 앞에 눈에 보니 보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 숨겨놓은 거 그거 숨겨놓은 거 그 보아 숨겨져 있자 보아가 숨겨져 있지 뭐 드러납니까 그 보아가 숨겨져 있는 밭을 가니까 벌카당 숨겨져 있는 그거 캐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정의 내 삶을 산다고 당당하게 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전부 다 축복으로 다 바꾼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제 창조의 주익이 되어야죠 사사 날로 새롭고 날마다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과 만들면요 여러분 정봉을 부터 치우다 됩니다 뭘 그걸 1차 상처 2차 상처 3차 상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어둡게 삽니까 여기 왜 하나님 부르셨냐 치유받으라고 건강 얻으라고 입에서 여러분 점검하세요 입에서 부정적인 말 하면 입에서 이유 없어요 거기 맞다 하더라도 틀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말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하느냐 죽이는 말 집어가서 남편에게도 늘 힘주세요 용기주고 아무리 꼴통이라도 힘주세요 사람 치우는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고 여러분 남편을 계속 칭찬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주고 이러면요 치유된다니까요 그 잘못한 본인이 더 잘하는데 계속 계속 지져가고 공격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남편이 술을 계속 품하십니까 애라야 한 잔 더 무라고 하나 더 사줘보라고 충격 감동받는다니까 이 여자가 미쳤냐 목사님의 근처에 오는 사육자 조장 갔더니 그걸 하더라 가지고 먹어 그럼요 사람이요 그 속에 쫙 잡고 있던 사단이요 아 들켰구나 그때부터 맛없어진다 자꾸 하지 말아 더 맛있으니까 더 많이 한다니까 역발상 하면 역발상 역발상 다른 거 다 내는데 다 축복으로 바뀌어 무슨 소리 사육하러 갔는데 문을 닫아 분다든가 부정지 만한다든가 그냥 기분 나쁘게 말한다 2단이니 3단이니 오만 소리 하던 그것을 전부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사실은 영적 영적 셀즈맨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자는 제품 팔고 있잖아요 지금 영적 셀즈맨이라니까 흔들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클리멘트 스톤처럼 이런 언제나 언제나 늘 절대 성공 시스템 아멘 나는 하나님께서 시대에 쓰고야만 인물이다 환경초월에서 영답받기를 제목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원교회를 성교에 있는 우리 대교 목사님들 교급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포함해서 우리 사익자 조장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시점에 이렇게 우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우리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가족 지켜주시옵시고 다락방 가족 지켜주시옵시고 이삼천라하고 청주 살릴 수 있는 전도자들로 다 쓰임 받게 하여 주옵사사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창조의 이 축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정인들이 되기하여 주옵시고 날로 새로운 삶이 날로 새로운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하여 주옵사사 주 예수 오시토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심이 오늘부터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재창조의 축복을 삶속에 누리며 살아기 원하는 모든 사역자 조장님들 주의 종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